히아신스 굿피 개봉기 2탄이 돌아왔습니다. 제가 택배 가시러 집으로 간다고 1탄에서 이야기해가지고 학원으로 보내셨나 봐요. 어쨌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개봉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게 돼서 다시 닫았어요. 첫 번째 개봉한 척 해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신문지 1개, 신문지 2개, 신문지 3개 하고 오늘은 다행히 잘 도착했어요. 제가 사실 어저께 사장님이 한 쌍밖에 안 남으셨다 해가지고 제가 나머지 남은 앙컷 친구 싸게 넘겨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앙컷이랑 같이 왔어요. 이게 뭐야? 너무 이쁜데? 너무 이쁜데? 뭐야? 영상도 잘 안 보이네요. 어떡해 너무 이쁘다. 앙컷도 잘 왔습니다. 일단은 제가 아직 퇴근을 못 해가지고 집에 가서 얼마 때문에 하고 이제 넣어서 영상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오래 묶여져 있으면 숨 살까봐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가지고 와서 옮겨주세요. 히아신스 고피 입수 완료! 앙컷 혼자 있을 때는 구석에 숨어있더니 두 마리 더 왔다고 그래도 묶여다니네요. 이사 후 정신 없을 때라 아직 발색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름 닿기 히아신스의 아름다운 보러 빛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어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숙하 친구의 꼬리를 살짝 컷팅 해줘야겠어요. 원활한 폭번을 위해서 무서워요. 마지막으로 우리집 개미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